바로 컴플럭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컴플럭산 밑에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블루챔버의 길을 따라서 롤랜드를 찾아야 돼? 야 진짜 멀다 같이 가자 들르고 싶은 곳이 있어 버그에서 보자고? 자 아웃워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저어키는 사실 1시간 가량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 체르소니즈 맵 전역을 돌면서 상자를 뒤졌어요 파워코일을 먹으려고 근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여덟개인가 열었거든요 상자를 맵을 돌면서 근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거로 바로 버그도시로 가도록 하죠 어우 자 버그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브리엘라한테 가봐야죠 가브리엘라 썰리번 롤랜드 알젠슨 어 저쪽 입구에 있네요 반대쪽 입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롤랜드 아 너가 롤랜드였구나 뒤통수 잡고 있던 너가 아 구분을 못했네 대화 좀 할까 어 다행 널 보내줘서 다행이야 너의 실력을 알아야겠지 강연 전사에 증명해봐 이거 뭐 카바로브 윈드 사원 얘기하는 거겠죠 초록빛의 셸 호러를 본 적이 있거든 어 그래 알았어 어 그래 알았어 어 그래 알았어 셸 호러가 그 내가 얘기한 강하다 그런 그 녀석인가 보다 롤랜드와 같이 데려가 전에 갔으니까 뭐 가면 되겠네 롤랜드도 같이 데려가 방해될 것 같은데 왜 겁먹었어 만화로 검을 소환하면 되잖아 아 검을 쓰는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아 대장장이한테 아 그 녀석인가 보다 몸에 문신 있는 애 물어보고 가자 여기 대장장이 스승 이 녀석 아닐까요 롤랜드가 문제가 있어 장신굴 만들어줄게 에메랄드 풀은 많아서 가져다주면 장신굴 만들어준다 아 나 아까 많아서 팔았는데 아까 이 도시와서 많아서 팔았는데 그냥 사지 뭐 이 녀석한테 팔았기 때문에 뭐 뭐 루비나 에메랄드 어떻게 내가 딱 없는 것만 저 수많은 것 중에 딱 없는 것만 어떻게 야 너도 없다고? 루비랑 에메랄드를 구하러 가야되는 애가? 혹시 루비나 에메랄드 어 야 너 푸른 모래 세트 끼고 있네? 와 니가? 말도 안 돼 잠깐 왜 이렇게 튼튼하냐? 활 쓰네? 뭐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뭐야? 독들 당하고 있는데 괜찮냐? 독이 죽을걸? 겁쟁이 녀석 보적 인간 사냥꾼 야 아이템 푸짐하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시나? 무작정 나오긴 했는데 루비나 에메랄드를 구해 가야 되거든요 너가 희망이야 제발 상인 마스터 부츠 이동속도 15% 상승 야 스티미로 소모 마이너스 오 야 오 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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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있다 큰 에메랄드 가능?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에메랄드도 상관없지 큰 에메랄드도 어 주세요 벌써 시간 있게 갔거든요 구매해 줍니다 어이구 야 도착했네 에메랄드 큰 거 가져왔습니다 뭐야? 잠깐만 일단 훈련 57번은 철퇴 원서를 부여하는 법 알려주지 아 내가 배운 거 아닙니까? 음 생각하시네 어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네 기본으로 내가 바로 그러면은 큰 에메랄드 안 받는 거야 지금? 여기 필요한 거 Electron 아 이 작은 거만 받냐? 만화석은 있잖아 만화석은 그쵸? 어 하핫х 잠깐만 잠깐만 아 장난하나 진짜 대체 루비랑 에메랄드 언제 나오는 거야 여기는 이제 리사가 잡혀있던 그곳입니다 온천지를 다 돌고 있어요 그냥 나 혼자 그냥 깨러 갈걸 왠지 걔한테 쓰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 파티 전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녀석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롤랜드 여기 없을 것 같은데 어 역시 약간 빛나는 상자 안에 있더라구요 이거 필요 없지 않을까 은신 포션 다 필요 없어 여기 리사가 갇혀 있었었죠 그러면은 하이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저 벌레랑 저 녀석이랑 싸우는구나 아 나 처음 봤다 진작 지들끼리 싸울 것이지 말이야 하이브로 가는데 무게가 안되네요 그럼 올라가서 하이브 군주까지 주유 그냥 갈까요 어차피 온 김에 하이브 군주가 젠이 안되는군요 하이브 군주가 그냥 아예 없네요 어 여기 상자니치 공짜로 상자 하나 먹는 느낌인데 군주 안 잡고 아 근데 가져갈게 별로 없다 자 분노버프를 제공하며 물리 피해 증가를 준다 이거 정도는 가져가죠 아 이런거 비싸게 팔리는데 지금 무게가 안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면 되는데 제가 평일이나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이미 많이 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어 이번화는 다음날에 플레이한거를 이어서 붙이는 걸로 하죠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 아 아 아 아 아웃워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저번 시간에 파워코일 먹겠다고 상자만 뒤지다가 늦게 시작을 하고 롤랜드의 능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보석을 얻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 시간이 너무가서 방종을 했었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버그도시로 가죠 오 야 뭐야 파워코일이잖아 하이브 아 아까 그 하이브 축으로 나왔는데 바로 앞에서 하이크 어쨌든 갑시다 지금 이렇게 떠들 때가 아니야 너무 한 게 없어 갑시다 아니 왜 여기서 루비가 나오세요 아 힘들게 가서 먹고 왔더니 루비 두 개 됐잖아 아니 왜 또 루비가 나오냐고 바로 지금 코앞에서 저기서 지금 일로 걸어왔는데 자 일단 보그도시 제 집으로 돌아왔고요 파워코일 넣어놓겠습니다 제가 어제 상자를 숲에서도 진짜 많이 찾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체르소니즈에서도 많이 뒤졌고 한 15개 정도 뒤진 것 같은데 둘 다 합쳐서 근데 파워코일 하나도 안 나오는데 오늘 켜자마자 첫 번째 상자에서 파워코일이 나왔고요 루비도 두 개나 나왔어요 내가 광석을 두 개 캤는데 루비가 두 개 나왔고요 상자 하나 열었는데 파워코일이 하나 나왔습니다 내 생각에 오늘이 날입니다 루비랑 만화석이 있으니까 이제 퀘스트 진행이 되겠죠 뭐야 왜 안 돼 에메랄드나 루비 중 한 가지와 푸른모래와 만화석을 가져다준 아 푸른모래랑 만화석 둘 다 필요해? 잠깐만 그럼 푸른모래를 사야 되는 건가? 푸른모래를 어떻게 구하지? 나가보자 푸른모래가 아 물가 근처에서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이제 밤으로 바꿨는데 없죠 지금? 음 저 녀석이 줘야 돼 없어 없어 저 녀석이 줘야 돼 니가 안 주면은 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일단은 덤벼봐 또 애매한 데 있냐 넌 또? 나 안 때려지는데? 자 뭐 때려지냐? 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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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때려 이거를? 내려오세요 그렇죠 제발 네가 줘야 돼 진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주세요 제발 제발 진짜 한번만 아 잠깐만 어떻게 얻지 그러면은? 나? 아 나 큰일났는데 진짜? 아 큰일났다 지금 꽤 돌았는데 별의 모래를 못 구했거든요 상점에서도 안 팔더라고요 여기서도 아 파워코일을 가지고 체르소리지를 가서 그 캐스트를 하면서 별의 모래를 가져올 푸른 모래를 가져올까? 아 근데 나 또 갔다 와야 되나? 그럼 저기까지 태초마을로? 아 너무 끔찍한데? 아 아 없어 푸른 모래가 무슨 아무 데도 없어 물 따라서 계속 갔는데 콧백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하 자 여기는 이제 태초마을입니다 다시 걸어서 왔고요 파워코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파워코일을 두 개를 챙겨와서 여기 물장치를 정화해 줄까 해요 아저씨 아 뭐? 아 이건 걱정돼요 내가 한 손을 보내주세요 고칠 수 있겠어? 감사합니다 어 니가 원하는 보상을 줄게 어? 파워코일을 사용한 이 랜턴은 매우 오랜 시간 빛을 제공해 줍니다 언젠가 랜턴이 꺼진다면 코일을 교체할 수가 교체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코일이 코일이 나왔을 때 좀 남아 돌게 되지 않을까요? 뭐 뭐 드랍 유리 헤리어도 쓰이지 않는 시가 오겠죠 그럴때를 대비해서 만들었나 보네요 어 한번 디자인이나 볼까 한번? 음 이렇게 생겼군요 됐어 가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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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에메랄드로도 가능했구나 아 로비 써 일단 잘된거 같다 아 장신구를 손에 쥔채로 검을 사용하면 아 장신구를 손에 쥔 다음에 검을 써야되나보네요 어 그래 바로 옆인데 한시간 걸린다고? 미친놈인가? 나한테 그냥 주면 되지 자 한시간 수리했는데 뭐 캐스트가 변한게 없네 어 이제 가면 되나 그냥? 한시간 수리 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야 롤랜드 다왔어 어 잠깐만 먹튀한거 아니지? 왜 대화가 없는데 대화문이 나한테 준게 아니라 전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갖고 있거든요 어 내가 뭐 줬는데 저기 어 감사합니다 한시간만 기다려볼까? 대화문이 안바뀌는데? 어 잠깐 대작장이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 야 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 준건가? 아 이제 가자 어 어 전에 갔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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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기보다 한 번 갔죠? 나 두 번 갔구나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처음 갔을 때는 자 갈까요 우리도? 흐흐흫 왜이렇게 끈질겨 롤랜드가 진짜 없는데? 여긴 위에서 들어가는데고 저는 이제 정.. 약간 뒷길을 알긴 하죠 위에서 들어가는게 맞지 않을까? 어 저기 약간 뒤로 돌아가는건 뭔가 편법 같고 이게 맞을거 같은데 야아 이거 실화냐? 너 진짜 잘 주긴한다 아이템 그러면은 여기 맞지? 어 아 만나기로 했잖아 롤랜드랑 나랑 왜 없어 알다 가자 모르겠다 같은데 또 깨게 생겼네요 없는데? 진짜 없어 어 아래 죽었고 롤랜드 없어요 뭐죠? 어 롤랜드 있다 아 이거 잡으러 온거야? 도와줄게 괜히 죽을지도 모르니까 강한 내가 잡아준다 마카쳐 그렇지 너 근데 어떻게 어 뭐야 아 아 이번 선택지는 너무한거 같고 잘 싸우던데 아 어 감사합니다 아 보고하자 너 그냥 혼자 간거니 혹시? 아 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